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구청과 관할세무서를 각각 찾아야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민원상담 창구를 열었습니다. 구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전날인 지난 21일 강서세무서에 종부세 합동민원상담 창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 합동민원상담 창구에는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과 세무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 확인, 변경 신고 자료 현장 접수 등을 상담하며 종부세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에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또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운영을 한 번 더씩 visit.